DKBS TV 트렛 가요쇼 오늘은 대통령으로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따뜻하게 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정재화 가수님의 사나이 순정이에서 섬마을 선생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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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다짐다짐한 이별에 약해버린 사나이 맘 ください 그래서 사라인 가슴 속에 눈이 내린다 보독한 김가수는 참을 듯이 잊혀진 그새와 그 새기 변 속에 조용히 울먹이는 상한 절교 흘러간 사연대들 키워보려고 굳세게 타짐하며 지리려 해도 이련해 약해버린 사랑이 죽은 적 이련해 약해버린 사랑이 죽은 적 사랑이 죽은 적